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어깨에 이런 짐을 괜찮아 괜찮아 네가 직접 한번 십자를 쳐봐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치고 사는 사람들을 네가 아느냐라고 꾸짖는 것 같아서 인마누에게 주시고 싶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인마누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주의 인마누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 주신 내 목소리로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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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